그렇다면 충남에서 매매 전세지수는 떨어져도 월세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싸게 매입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충남의 월세지수를 더 살펴볼게요. 22년 10월까지 충남 전체 아파트 지수에요. 파란색은 매매, 밤색은 전세, 초록색은 월세입니다. 매매 전세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에 반해서 녹색의 월세지수는 꾸준히 남일인 것처럼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안정돼가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지금 신축을 싸게 사놓으면 분양권을 사서 입주할 때까지만 버티면 쉽게 수억 원 버는 거 아닌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최근 아산 탕정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고 고점이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충남 천안과 아산은 국내에서 중요한 입지라고 보기 때문에 배경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해당 광역시에 대한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 정도만 파악해도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 지역에서는요. 인구 밀도가 광역시에 비해서 낮고 인구가 더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해당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는 편이 좋아요. 충남의 인구 수는 약 200만 명이고요. 대전 광역시는 144만 명 정도 됩니다. 충남의 인구가 더 많지만 인구 밀도를 보면요. 충남은 제곱킬로미터당 249명이고요. 그리고 대전은 2677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광역시에 비해서 이런 도 지역은 투자처로 적당한 곳과 아닌 곳을 정해두시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아요. 충남은 8개 시와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넓은 면적으로 따지면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순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고령화율을 보시면요.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낮고 청년층이 많은 지역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충남으로 순전입하는 인구수가 더 많았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순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통틀어 보면요. 시군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등의 인구 순이동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공주, 논산, 부여, 예산, 보령은요. 인구 유출이 높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은 시작도 안 했어요. 뒤에 매매, 전세, 월세지수와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스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만 현혹되지 않고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기준 지역별 국민연금으로 보건대요. 1인당 평균 소득 월액은 충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7위 정도 수준입니다. 얼마 전 제 대구 광역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시청자분께서요. 대구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소득 수준이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예측을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정비례한다고 따지면 여기서 소득 1위인 울산이요. 서울이나 부산보다 더 비싸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보다는요. 이런 수요량에 비해서 변동이 훨씬 심한 공급량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끔 십몇년마다 돌아오는 지금과 같은 급한 금리 인상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요.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공급량 위주로 보셔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천안시가 여긴데 이쪽은 서북구고요. 여기는 동남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산이에요. 이 중 서북구에는 천안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서쪽으로는요. 2015년부터 입주한 불당동의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천안, 아산을 합쳐서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아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기에 KTX 천안아산역과 1호선 아산역이 지납니다. 아산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가면 이쯤에 탕정역이 있는데요. 탕정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도 입지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구도심 같은 느낌을 더 줍니다.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청당동으로 이사오면서 이쪽 인근이 미니 신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린 곳만 투자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선호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안 아산에서요. 2040년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 전망을 보면요.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개인이 노력한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주택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으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양질의 일자리도 있는 곳을 딱 두 곳만 뽑자고 한다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는 약 66만이고 아산시 인구는 약 32만 정도 되네요. 이제 입지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지 물량 데이터는 도뿐만이 아니라 시, 군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는 이 착공과 인허가 데이터는요. 충청남도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도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물량을 살펴볼게요. 2023년 2월 4일에 조사한 충남 전체 입지 물량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적어놓은 건요. 계속 뒷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로 된 이 빨간 점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수요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색 막대기는 실제 아파트의 입지 물량입니다. 빨간 선을 넘어서 이렇게 연속으로 많은 입지 물량이 나온다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충남 전체에서 2016년, 17년, 18년에 입지 물량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이 편은 충남 전체, 그리고 천안시, 아산시의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월별로 나타낸 건데요. 이전 달 기준으로 올랐다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요. 이전 달 기준으로 내렸다면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연속으로 많이 있으면 하락기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월별, 연도별 입지 물량을 적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충분한 입지 물량의 기준을 1년에 14,861호로 보고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이보다 많은 게 지속되면 하락이 예상되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적다면 상승이 예상되니까 붉은 계열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월별 입지 물량인데요.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입지 물량이 집중되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 모여있는 이 부분이 11, 12, 1월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입지 물량이. 자 2015년에는 충남 전체 물량이 15,485호가 나왔어요. 이 기준보다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큰 하락은 보이지 않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7월, 8월에 입지 물량이 뭉쳐서 많이 나왔죠. 매매가가 한두 달 정도 잠깐 하락했네요. 그런데 15년 10월부터 물량이 많아집니다. 자 이때부터 매매가가 조금씩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요. 입지 물량 기준보다 1만 호가 더 많은 2만 5,683호가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전세와 매매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입주가 모자란 이런 달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반등은 하지 못해요. 2017년에는 16년보다 더 많은 2만 7,952호가 나옵니다. 전세 매매가 계속 지속해서 하락하죠. 2018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치로 많은 입주가 나왔어요. 당연히 전세 매매 지수 모두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입주 물량은요. 필요량보다 약 5,000호 정도 부족하게 나왔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많았던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들을 소화시킬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락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상승으로 접어듭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죠. 2020년에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서히 하락세가 꺾이고 전세가가 먼저 2019년 17월에 반등을 했고요. 매매 지수도 5개월 정도 후에 반등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는요. 입주 물량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금리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두꺼운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에요. 그리고 회색은 통계청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방금 봤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는요. 2022년이나 2008년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었어요. 훨씬 평온하죠. 그래서 입주 물량에 정직하게 반응했죠. 적으면 올라가고 많으면 내려가고 이렇게요. 다시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많은 구간이 여기에 또 있네요. 아까는 여기를 봤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또 많네요. 더 큰 것으로는 2021년 말부터 이전 정부에서 급하게 올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요. 2022년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연장선상에서 급하게 계속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주택을 사려는 사람 중에 올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금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는 사람이 없죠. 전세대출 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내야 할 이자가 1년 만에 거의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출 받을 때 최근에는 통계청 금리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매월 이자 200만 원을 내던 사람이요. 400만 원 넘게 내야 하니까 섣불리 매매 전세를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요. 이 하락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지금보다 많았던 16년부터 18년도까지에 비해서 이 기울기가 훨씬 급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세가 매매가가 빠지는 현상은요.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이 많건 적건 선호 지역이건 아니건 전세가율이 높건 낮건 간에 상관없이 치솟는 금리는요.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매가가 비쌀수록 그리고 전세가가 비쌀수록 당연히 더 영향이 커요. 대출이 큰 만큼 내야 할 이자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자 이 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이전 달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렸는지 내렸는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전국이 싹 다 파란색이죠. 그리고 수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매매 전세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지역인지 이 매매 전세 지수만 갖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월세 지수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매매 전세로 대출을 활용해 이사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매달 나가는 이자보다 저렴한 월세를 선택하죠. 대구는 마이너스 0.67 월세가 전남은 마이너스 2.17로 상대적으로 월세 하락이 큽니다. 입주 물량을 분기별로 표시했을 때 대구도 현재 2023년 1분기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도 낮은데요. 여기는 혼자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수도권 전체 월세 지수는 마이너스 0.22 정도가 되고요. 금리 때문에 매매와 전세가 폭락하는 시계는요. 이렇게 월세 지수로 어느 정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해도요. 매매 전세 월세 지수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충남에서 매매 전세 지수는 떨어져도 월세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싸게 매입할 저러의 찬스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충남의 월세 지수를 더 살펴볼게요. 22년 10월까지 충남 전체 아파트 지수예요. 파란색은 매매, 밤색은 전세, 초록색은 월세입니다. 자, 매매 전세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에 반해서 녹색의 월세 지수는요. 꾸준히 남일인 것처럼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안정돼가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지금 신축을 싸게 사놓으면 분양권을 사서 입주할 때까지만 버티면 쉽게 수억 원 버는 거 아닌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현재 충남에서 입주 물량이 소화 가능한 건지 체크한 거고요. 앞으로의 입주 물량을 봐야겠죠.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미래에 파니까요. 23년에는 필요 수요량이 14,800호 정도 되는데 22,000호 정도 입주 예정이고요. 24년에는 2만호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조금 많긴 한데요. 그래도 16, 17, 18년도의 과물량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25년에는 1만호 정도로 적어지네요. 그리고 26년에는 2,600호 정도로 엄청 적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고금리와 입주 물량으로 양쪽에서 두들겨 맞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천안이나 아산에 분양권을 사서 2년 후에 입주 물량도 없고 금리도 안정된 시기에 팔면 대박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주 물량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 국가에서 승인해준 어떤 통계가 있을까요? 바로 착공 통계입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층을 올리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0층이면 20개월 정도가 걸리겠고 30층이면 30개월 정도가 걸리죠. 그 외에 조경공사를 하고 이것저것 합하면 통상 착공하고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죠. 앞장에서 22년, 23년, 24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그건요. 20년, 21년에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착공보다 앞서는 공식 통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허가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할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하죠. 소규모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공동주택인데 30세대 이상이다. 많다.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에 대한 첫 공식 통계가 인허가입니다. 물론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상 인허가만 받고 착공을 뒤로 더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별로 디테일한 단지가 나타나는 것은 입주 물량이지만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입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착공이고 착공 양을 결정하는 것이 인허가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입주 물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36개월, 3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 사정상 착공을 2에서 3년 정도 더 미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관공서에서 직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있다면 1, 2년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여기에 충남의 인허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전 여기서 이상한 점 1개와 무서운 점 1개가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이 전에 착공 그래프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려고 할 때 누가 주장하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볼 수 있는 능력만 키우시면 실패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성공 확률은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